3. 온리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할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은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압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온리엘을 세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태평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의 부르짖음에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아크로 절망의 상태에서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소리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8년간 압제에 시달려 크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온리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훗날 분열 왕국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부르짖어라는 단어도 사사기 3장 9절과 똑같이 히브리어 자아크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에 18만 5천명이 순식간에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말씀처럼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믿음의 기도가 아수르라는 대국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최대 무기입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낭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온리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받을 때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2. 에훗 출신 배경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다. 에훗의 자녀로는 나만, 아이야, 게라가 있었으며 그들은 개바 거민의 족장들이었다. 활동기간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 징계하신 기간은 18년이며 사사 에훗을 세워 평화를 주신 기간은 80년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 온리엘 이후 또 여우와 앞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께 부르지즘으로 그가 에훗을 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에훗은 히브리어 에훗으로 연합하다 라는 뜻의 오하드에서 유래되어 강한 결합, 연합, 일치, 통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에훗은 약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히브리어로 이슈이테르, 야드 예민호인데 이것은 왼손잡이라는 뜻보다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 지파 출심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손이 정상인 수많은 사람들 대신 오히려 그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에훗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을 등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당하며 없는 자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시어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하고 유력하다 하는 자들을 패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약점은 도리어 그분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2. 하나님께서 모합을 강성케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 8년 동안 겪은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생활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모합왕 에글론을 강성케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강성케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자크는 돕다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붙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대신 모합을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자크는 강한 전투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을 불어넣어 용기 백배하게 만드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합왕 에글론의 군사력과 정신력까지 강화시켜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에글론은 자신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관문인 종려나무 성읍을 단숨에 점령하였습니다. 암몬과 모합은 영영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며 아멜렉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마랄지니라 하는 저주를 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천대하고 멸시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스라엘은 대응할 겨를도 없이 가장 좋은 땅을 빼앗기고 18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종 노릇하며 곡물까지 바치는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이 반복하여 폐역한 길로 행할 때 대적들을 강성케 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게 하심으로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3. 에웃은 모합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치는 책임자로 모합 왕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는 왕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다고 속여 왕이 홀로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숨겼던 한 규빗되는 작은 검으로 모합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합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고 외치며 앞장서서 갔습니다. 에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에웃은 뒤에서 주의만 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 서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기 3장 27절에서 에웃이 앞서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에웃은 에글론을 죽인 후에도 영웅의식에 빠지지 않고 동족의 힘을 합하여 모합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독불장군으로 혼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침내 에웃은 모합 맞은편 나루에서 모합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모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태평하였습니다. 에웃의 통치기간 80년은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오랜 평화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웃의 통치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였습니다.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징계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강하게 연합하여 살 때 진정한 평화의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3. 삼갈 출신 배경 소속 집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으며 아나세 아들이다. 활동기간 삼갈이 통치했던 기간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이 없다. 에웃 이후 삼갈에 대해 한 절만 기록되고 곧장 드보라로 연결되는 점을 볼 때 삼갈은 사사가 된 지 얼마 못되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에웃 이후에 세 번째 사사로 기록된 삼갈은 히브리어 샴가르로 그 어원이 분명치 않으나 검, 신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삼갈에 붙인 아나스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고백하며 신이 주셨다는 뜻의 삼갈로 불렀을 것입니다. 삼갈에 붙인 아나스는 히브리어 아나에서 유래하여 응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 삼갈은 평범한 농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삼갈은 사사기 3장 31절을 볼 때 소 모는 막대기로 불레새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는 길이가 약 2.5미터 되는 둥글고 두꺼운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한쪽이 뾰족하여 밭을 갈 때 소를 자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다른 한쪽 끝에는 조그마한 삽이 달려있어서 밭을 손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방인을 죽이는 검과 같은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삼갈은 평범한 농부였으나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2. 삼갈은 블레셋의 압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삼갈이 살던 시대상에 관하여 사사기 5장 6절에서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로는 히브리오 오라흐의 복수형으로 단 하나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있는 큰 도로들을 의미합니다. 이 길들은 주로 여행이나 상거래를 위해 사용된 도로인데 이런 대로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블레셋의 압재로 대로에서 폭력과 약탈이 빈번히 일어났던 무법천지의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소로의 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오 알칼칼로 작은이라는 뜻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굽은 우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로를 피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꼬불꼬불한 길로 다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블레셋의 압재가 얼마나 폭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지중해변에 거주하면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려 할 만큼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삼갈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승리 비결은 무기의 질이나 군사의 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사삼갈을 통해 얻은 중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뛰어난 능력이나 특별한 자질을 갖추었다 하여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무능하고 보잘것 없으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그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약하고 우둔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분의 손에서 날카로운 검으로 크게 쓰임 받게 됩니다. 드보라 출신 배경 에브라임 지파 라비 도세 아내이다.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료나무 아래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였다. 활동기간 가나한 하솔의 왕 야빈과 그 군대장관 시스라로부터 학대받은 기간은 20년이며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 평화를 주신 기간은 40년이다. 드보라는 히브리어 대보라로 벌 꿀벌이라는 뜻이며 말하다 명령을 내리다 라는 의미의 다바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드보라의 삶을 볼 때 그녀는 꿀벌같이 부지런히 여러가지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벌의 침과 같은 강한 믿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꿀과 같은 승리의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1.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친 때에 깨어 일어난 여사사입니다. 에우세 사망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가난한 왕 야빈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도록 하셨습니다. 학대는 히브리어 라하치로 비틀어 짠다 누르다 압박하다 라는 뜻입니다. 라하치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할 때 쓰이는 단어로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심한 착취로 고생하였음을 말합니다. 그것도 심이라는 말이 추가된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심한 학대와 착취를 당하여 나날이 곤피판 생활에 허덕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리엘이 사사로 나타나기 전에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고 에우시 사사로 나타나기 전에는 18년 동안 모하베게 공무를 바치며 섬겼으며 이제 드보라의 등장을 앞두고 20년 동안 가난한 왕 야빈으로부터 심한 학대와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갈수록 압재기간이 늘어난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이 죄악이 점점 깊어졌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도 가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하여 드보라도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드보라는 야빈의 오랜 학대와 극심한 압재로 성읍들이 황폐화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사기 5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관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라존은 크게 두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부 마을의 주민들 성곽 없는 촌락에 거하는 시골사람들 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또 하나는 능력있는 자 통치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두가지 뜻을 종합하여 볼 때 드보라가 등장할 무렵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는 것은 성곽이 없어서 침략과 약탈에 노출되었던 마을에 사람들이 떠나 폐허가 된 상태를 보여주며 더 나아가 백성을 보호할 능력있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백성들이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아 하늘의 사무치도록 울부짖었으나 참 지도자가 없어 남자들마저 숨을 죽이고 잠잠할 때 자식을 보호하듯 의연히 떨치고 일어선 강한 어머니 상의 지도자가 바로 드보라 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드보라는 자기 영혼을 거듭 채찍질 하면서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는 일사 각오의 정신으로 일어섰습니다. 당시 여성은 인구조사에서 개수되지 않을 정도로 낮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유일한 여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당시 무감각한 지도자들을 일깨워 신앙으로 무장시켰습니다. 또한 여자로서 가난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총지휘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였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군대 1만 명을 이끌고 가난왕 야빈과 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정규균이 1만 명이오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일반 사람이 4만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난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병거는 마리끄는 바퀴 달린 수레로 전쟁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철병거는 병거 전체가 철로 무장되어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무기입니다. 유다지파가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 골짜기의 거민과 싸울 때 그들이 소유한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당시의 철병거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 뿐만 아니라 온 군사를 동원하였습니다. 가난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것을 볼 때 야빈의 온 군사는 실로 엄청난 숫자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만 명 군사는 철병거 900승을 앞세운 야빈의 온 군대와 맞서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병력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바락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는 조건에서만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담대히 외치며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2. 드보라는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로자들을 치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으로 볼 때 야빈왕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부대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상대였으나 하나님의 간섭과 섬리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이러한 승전의 기쁨을 노래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음을 찬송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두령과 백성이 열심히 싸웠지만 드보라는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강한 군대를 치시려고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패하게는 깨뜨리다 짓밟다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뜻의 하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한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여 바락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 기손강을 금유로 만드시고 범람한 강물로 인하여 온 땅을 흡탕물과 수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시스라의 철병거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바락의 일만 군대 공격에 몰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황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였으며 시스라의 온 군대는 모두 칼에 엎드려져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들이란 하늘의 존재로서 천군 천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레치셨습니다. 훗날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아수르 군 18만 5천명이 순식간에 송장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 전쟁에서 헌신한 자들을 치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드보라는 총지휘관으로 승전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출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한 아랫사람들의 공적을 드높이고 그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 바락을 치아했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 노암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번개라는 뜻으로 납달리 지파 아비 노암의 아들입니다. 바락은 나라가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야전 사령관으로 전쟁의 총지휘관 드보라를 도우며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 방백들과 백성들을 치아했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에서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고 방백들과 백성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3.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치아했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서 갠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방 갠 족속의 여인이요 압재자 야빈과는 우호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그녀의 장막에 피하여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이 그의 살적에 방망이로 말뚝을 박아 죽였습니다. 비록 그 방법은 잔인하였으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사건이기에 드보라는 야엘을 향하여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칭송하였습니다. 4.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치하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드보라의 전투 명령에 따라 참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여우아를 돕지 아니한 것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전쟁에 불참한 지파는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는 시내가에 모여 참전 여부를 놓고 회의만 무수히 열었으나 목축을 핑계로 실제로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단 지파는 배에 머물고 아셀 지파는 해빈에 앉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다의 생업을 핑계로 전투에 불참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반면에 에브라임 베냐민 스블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들은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드보라는 이들 지파에 대해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번성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해벨의 아내 야엘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믿음의 용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한 시대에 드보라는 전례없는 여성 지도자로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고 도탄에 빠진 백성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40년 내내 태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평은 히브리어로 샤카트이며 동요 없는 안락한 평화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조용하고 한가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이방의 압지에서 벗어나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전하며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며 그것은 다바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다바르가 말씀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의미 심장합니다. 벌 한 마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벌들이 때를 지어 다닐 때 실로 그 힘은 막강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일곱족속을 물리쳤던 비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벌의 역사였습니다. 왕벌은 히브리어 치르아로서 몸집이 크고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왕벌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셨듯이 드보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야빈의 학대로부터 구원하고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로 드보라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선포하며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며 행동하는 참된 지도자가 벌떼처럼 일어나야 하겠습니다.